힘내십쇼!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! 응원하겠습니다! 화이팅! 화이팅!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험 잘 보세요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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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으로 왔구나! 집 앞이어가지고 아 진짜 여기 살아요? 여기 군방 살아가지고 잘 지냈어요 선생님? 네 지금 3년 차인가요? 2년 차인가? 3년 차 멋있다 응원도 오고 시험 잘 봐요! 서울! 서울 썼구나! 잘 봐요! 같이 보시는 거예요? 실수하지 말고 문제 잘 보고 이거 두 개 갖고 가요 둘 거 아니야? 잘 봐요 실수하지 말고 화이팅! 서울이구나 작년에 경기도실 때 경기도 오셨는데 아 그랬나? 쌤 따라다니나 봐요 내가 쌤 잘 봐요 잘하니까 문제 잘 보고 실수하지 말고 잘 봐요 보시고 연락 주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쌤 잘 봐요 실수하지 말고 컨디션 어때요 완전 좋다고 쌤 쌤 쟤나 쌤 쌤 잠깐만 여기 보는 건가 두 개 다 보는 건가 아 그랬구나 나 몰랐네 화이팅 잘 봐요 쌤 쌤 쌤 잘 봐요 원래 경기 가는데 오늘 처음 서울 왔어요 쌤 잘 봐요 쌤 잘 봐요 쌤 실수 안 하면 모득점 쌤 화이팅 응원하고 있을게요 잘 봐요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잘 봐요 왜 이렇게 짐이 없어? 가방 있어 선생님 잘 봐요 이거 받았어요 실수하자 문제 차릴 거 둘 다 쌤 또 근데 두 개 다 보는 거네 그렇구나 제나 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잘 보세요 두 분 다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쌤 화이팅 안녕하세요 실수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 쌤 아이고 쌤 진짜 잘 하니까 문제만 잘 읽고 차분하게 긴장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다 쌤 진짜 고득점 할 수 고득점 예약 쌤 잘 봐요 실수하지 말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세요 여보 조용하세요 쌤 안 그래도 생각나서 연락할까 하다가 그냥 공부하라고 부담될까봐 쌤 왜 이렇게 마른 거 같지 너 잘 지냈어요? 쌤 잘 봐요 잘 하니까 실수 안 하면 돼 잘 봐요 화이팅 끝나고 봐요 우리 가요 어휴 왜 안 오나 했어 안 오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쌤 화이팅 실수하지 말고 문제만 차분하게 잘 보면 돼 네 답을 간단히 꼭 필요한 거만 쓰자 꼭 필요한 거만 쓰자 응 차분하게 끝나고 우리 봐요 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임용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시원입니다 여기는 중든특수 서울시험장이고요 이제 거의 다 들어가셨는데 지금쯤 아마 아 다들 이제 시험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긴장 속에서 열심히 이제 집중하려고 하시고 계실 텐데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실수 없이 각자 이제 최선을 다하신 만큼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 끝나시면 바로 이제 하루 정도 휴식하시고 여러분 이제 1차만큼 중요한 게 2차니까 2차 시험도 이제 화이팅 하셔서 열심히 준비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시간 보내시길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